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저 고1 2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veryone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노우즈의 3인칭 단수, every랑 우리 each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보통 단수 취급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알아요. 자, 하면은 젊은 사람을, who is impressively 하면은 인상적으로, street smart가 이게, 이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실용 지식, 실생활의 발단 말이에요. 하지만, but, 자, 두 푸얼리죠. 그러면 더즈 3인칭 단수로 똑같이 여기 잡아줬고요. 자, 하면 이 사람이 푸얼리, 아, 여기서 이즈랑 같이 잡아야 되겠죠. 자, 이즈랑 3인칭 단수 일치시켰고요. 자, 푸얼리와는 나쁘게, 자, 학교에서 한다면 학교 성적이 안 좋단 말이죠. 자,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대생약 구조고요. 자, it's waste, 자, it, 가주어로 잡아주시고요. 자, waste, that, 진주어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것이 낭비인데, that, 전체가 낭비란 말이에요. 자, one person, 한 사람인데, who is so intelligent, 똑똑한, 그래서, unintelligent는 무식한이겠죠. 자, 하면 똑똑한데, about so many things in life까지, 요거까지 묶여야 되겠네요. 요렇게. 자, sims unable to be able to do의 동사원형이죠. apply that knowledge에서 지시대명서를 썼고요. 자, to academic work 어디에 전체서를 썼어요. 다시 보시면은, 자,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도 넣자면은, 꾸겨넣어서 빈칸에 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해요. 자, 한 사람인데, 너무나, 너무나 또 많은 것들을 삶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sims unable to, 적용할 수, 적용. 자, 그러한, that 지시대명서죠. 그러한 지식을, 삶에 대한 지식을 학문적인 일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한다. 자, what we don't realize까지, 무언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 의문사, 주호동사죠. 자, 의지동, 그러니까, 지가 실생활은 똑똑한데 공부 못하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언가, 우리가 don't realize란 말은, 이 생각을 잘못했단 말이죠. 깨닫다. 자,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전체 절이 주호가 됐으니까, 단수 취급했을 수도 있죠. 자, that 학교들이랑, 대학들이, 자, 아마도 또 조동사, 동사원이요. 자, be at first, 자, 이것도 빈칸에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못, 자, 잘못하고 있는데, for 전치사리의 명사 썼죠. 자, missing the opportunity, 놓치다, 기회, 자, 그러면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었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자, to draw, search, street, smart, 자, 그러면 to draw, 그래서 draw는 끌다, 자, 그래서 apartheity to draw가 앞에 나오는, apartheity 수식해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투부 정사의 형용 사용법이요. 어떤 기회냐면, 끌어내는, 자, 그렇게 실생활에 똑똑한 사람들을, 자, 그 다음에 투 생략이죠. 자, 가이드해주는 이 실생활에 똑똑한 사람을, 타월드 굿 아카데믹 워크까지, 좋은 학문적인 일로,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세상 불적인, 밝은, 똑똑한 사람을, 학교에서 잘 끌어줘야 되는데, 못 끌어준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래서 투 부정사의 지금, 자, apartheity에, 투 플러스 통사원형이 지금 1번, 그래서 투 생략되고 통사원형이 2번, 병렬구조 여기도 통사원형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nor, 부정어로 시작했죠. 부정어, do we, 해서 도치구조죠. 부정어, 도치, 강조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nor, we, do we consider, 우리는 또한 고려하지 않는데, 자, one of the major reasons, one of the 최상급 구조, S구조, 자, 그러면,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왜 학교와 대학이, 자, overlook, look, 자, 면에서는, except는 수락, 수락하다, 간과하다. 자, 면에서는 간과하는지 생각도 안 해요. 어, 학교가 왜 저 모양으로 됐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자, the intellectual, 지적인, potential은 잠재력에 대하여, overstreet smart, 실생활에 똑똑한 사람들을, 자, 그러면 땡땡, 동격이죠. the fact, 어떠한 사실인데, 자, 때 어떤 사실이냐면, 우리가 associate, 연관 짓는, 자, 연관 짓는 데, 저, 도우스, 스트릿 스마트를, 자, 그러면 associate, 전치사, 위드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실생활에 물정이 밝은 사람들을, 위드 뭐랑? 자, anti-intellectual concerns, 그러면, 반지적인, 자, 반지적이라는 말은 지적에 반대하는 concerns, 우려. 우려, 우려죠, 우려. 우려 사항들과. 까지 묶어주시고, 자, 이거 좀 구문이 어렵죠. 이 지문, 여기 굉장히 고일 거치고는 꽤 꽂아놨을까. 이 지문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내신에 나온다면은. 자, 다시 보시면은, 다시 한 번 보면은,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주요한 이유들인데, 이유 중 하나인데, 왜 학교들과 대학들이 간과하는지. 자, 지적인 잠재 능력인데, 실생활에 똑똑한 사람들을.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을, 학교들이 쌩 깔까? 이거는 고려 안 하고. 자,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은 어떤 시장이냐면은, 우리가 또 이 사람들을 연관 짓는 데, 스트릿 스마트를, 그 실생활에 똑똑한 사람을 멍청하다고. 뭐, 멍청한 거에, 뭐, 우려하여 관련 짓는다. 아, 아무리 똑똑해봐서 성적 안 나오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학교도 지금 둘 다 간과한다는 느낌으로 썼어요. 자, 우리는 아까도 나왔듯이, associate, 열려지는데, 자, educated, 과거분사죠. 교육받은 삶을, 교육된, 자, the life of mind, 삶의 마음으로 또한, 자, 너무나 어떻게 해요? narrowly. narrowly란 말이면, 왜 저든, 좁게, 좁게 연관 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학교 성적이 다다, 다른 지식은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한정된단 말이에요. 자, with a subject, 주제, 혹은 문맥, 자, 문맥에 너무 좁게 연결해요. 자, that we consider inherently way. 자, 우리가 고려하기에,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써 중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것을, 자, 그리고 아카데믹, 학문 또 나오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주제나 문맥, 이건 뭐, 글이죠. 글인데, 본질적으로 어떤 거요? 그래서, 학문적이고, 더, 어, 중요하다고 고려한다. 학교에 관련된 게, 요런 게. 그래서 텍스트를 문맥으로 잡기보다는, 교과서로 잡는 게, 더 깔끔하게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교과서와, 그리고 학문적 주제에 관련된 것만, 더 중요하고, 학문적이라고 고려한다. 좁게,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 희한하게, 고2에 비해서 고1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자, 그래서 우리가, 실용 지식은, 간과하고, 이렇게, 이렇게 뭐 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잘 사는데, 학교에서, 무조건 공부만 시킨다. 이거를 우리가 너무, 스트릿 스마트, 실생활에 똑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지문을, 빅기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적 지식과 학문 지식의 괴리